오늘은 쉐르파 후엣에서 나오는 쉐르파 2.0 두대용 자전거 캐리어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각 히치 이 쉐르파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네모난 거 2인치 사각 히치가 있어야 되고요 유럽식 토오바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사장님 여기다가 겨린장치에다가 쭉 넣어 줄 수 있는데 이 겨린장치에 보면 핀 꼽는 데 있잖아요 그거랑 이쪽 자전거 캐리어 홀이 있어요 그걸 같이 서로 딱 맞게끔 해서 장착을 해 주시면 되고 예 서로 맞았죠? 그 다음에 이거 잠근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서 이 반대쪽에서 열쇠를 하면 이제 도난 방지도 되는 거고 이 열쇠로 이제 잠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거 동그란 거를 끝까지 조이세요 그래서 살짝 흔들어 보면서 조금 더 조여지거든요 완전히 조여 놓으면 이제 딱 흔들림 없이 딱 고정이 완벽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발판 있죠? 이거를 살짝 눌러가지고 뒤로 눕히시는 거예요 눕히고 자 여기 뒤에다 한번 자전거를 제가 한번 실어 볼게요 그래서 발판 이거 앞에 거를 올려 주시고 레버를 살짝 올려서 내려 주시고 레버 스트랩 풀어 주시고 자 보시면은 자 자전거 올려놓고 앞바퀴 고정해 주고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? 엄청 빠르고 풀을 때 거꾸로 이렇게 하고 앞에 풀고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잠금장치네요 아 요거는 자전거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도난방 지역에서 케이블 앞 저기 저거를 제가 이따가 한번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올려서 내리고 끝 뭐 한 5초이면 되죠 진짜 많이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장착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 이제 여기 지그재그로 핸들바가 이쪽에 있으면은 안에 자전거를 핸들바가 반대쪽으로 가게끔 해서 장착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트렁크를 열 때는 이 스타렉스랑 그랜드 스타렉스 아 그랜드 카니발 뭐 올류 카니발 트렁크 워낙 기니까 간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식도 그렇고 이런 미국식 자전거 키리오도 간섭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달고도 상관없어요 한 대는 네 네 안에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안 돼요 그죠? 안 돼요 그래서 열릴 일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쳐주시면 되고 자전거를 자전거는 사이클도 되지만 로드바이크는 워낙 가볍잖아요 근데 이제 산악자전거 라든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이 쉐르파라는 자전거 캐리어는 최대 대당 18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웬만한 산악자전거 요즘에 올마운틴이라든가 다운힐 자전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전기자전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쿠웻이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MV라는 제품 하시면은 전기자전거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사용 안 하실 때는 분리해서 다른 데 보관하셔도 되는데 뭐 간편하게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다 보조번호판 저희가 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은 뭐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한번 제가 분리해서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자전거 캐리어가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한 제품이라 어 굉장히 가벼워요 예 이렇게 풀고 옛날 거 카리바르 다는 것 보다는 간단하니까 훨씬 간단하죠 뭐 트렁크 캐리어 그런 것보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님 사사 넣으셔서 구멍 맞추시고 맞추고 요거를 끼는데 요거 있죠 여기 안에 구멍 있죠 거기랑 맞춰서 꼽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금장치 자전거 잠금장치 하실 때는 자 케이블로 자전거 휠이랑 프레임이랑 같이 한번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고리 고리에 통과를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꼽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도난 방지가 되는 건데 길이가 기니까 뒷바퀴랑 앞바퀴 프레임 한번에 다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지금 여기 히치 들어간 거 그리고 요거랑 같은 열쇠예요 원키로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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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предел